장로의 신학대학교가 부활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한 기쁨의 50일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. 성령 강림절인 5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예수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더 오랫동안 누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. 장신대는 지난 6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헌혈운동과 간식 나눔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입니다. 장신대는 또 학교 일대 협력상점 60곳에 부활의 메시지가 담긴 깃발을 선물하고 학생들에겐 협력상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해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섭니다. 장신대 측은 지역사회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써 부활신앙이 더욱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